나 이제 이거 먹어야지. 보즈? 그건 뭘 먹는 거지? 아, 이거 피부 때문에 항상 챙겨 먹는 영양제야. 이거는 필수? 아, 이거 콜렉티브 콜라겐인데 나이 들을수록 피부 생각을 막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관리만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잔주름에 막 하나씩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내가 준비한 솔루션은 여기까지야. 해보니까 어때? 나 진짜 네 덕에 되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가 이렇게 코칭해줬잖아. 그거대로 따라가면 왠지 뭔가 더 안티에이징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또 보자, 안돈아. 오늘 고마웠어. 진심이야. 네, 수연 씨의 일상을 함께 해봤습니다. 안돈이의 트래킹 코스가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힘드셨어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남편이 끌고 가요 산에. 저희 남편 이제 한번 가자 그러면 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코스를 데려가기 때문에 저 안돈이가 추천해준 트래킹 코스는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굉장히 가볍지만 뭔가 좀 느껴지는 게 많은 코스였어요. 저는 수연 씨의 일상 중에서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피부 미인답게 콜라겐을 챙겨 드시더라고요. 네, 제가 콜라겐을 나이 들수록 꼭 챙겨 먹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미세한 주름이 많아졌어요. 눈 밑에 가로 주름이 쫙 가길래 안 되겠다, 먹어야겠다 하면 그때 또 먹고 근데 요즘은 좀 더 규칙적으로 까먹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잡티도 늘고 좀 더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니까 그냥 딱 밥 먹고 바로 먹어야겠다 해서 거의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냥 콜라겐이 또 아니던데요. 저는 콜렉티브 콜라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저거 최근에 챙기기 시작했는데 콜렉티브 콜라겐이 콜라겐은 물론 엘라스틴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좋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바로 수연 씨가 드시고 계시는 콜렉티브 콜라겐인데 색깔 예쁘죠? 일단 기존의 콜라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콜라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청적 북 대서양에서 잡힌 어류에서만 추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피쉬 콜라겐이 되고요. 콜라겐 뿐만 아니라 이 엘라스틴까지 함께 보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합쳐진 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콜렉티브 콜라겐에는요. 우리 피부 성분과 똑같이 이 콜라겐은 94, 엘라스틴은 6의 비율로 잘 함유가 되어 있어요. 또 분자량이 굉장히 적어요. 285달톤. 그래서 분자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고 좋은 효과를 빨리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엘라스틴과 콜라겐 함께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콜라겐도 아까 전에 나이가 되면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엘라스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번 확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출산, 임신. 왜냐하면 애기가 크는 만큼 내 배도 많이 나와야 되고 늘어나야 되고 자궁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내장 장기도 늘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신했을 때 콜라겐, 엘라스틴이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기가 쏙 빠져나오고 출산하게 되면 그만큼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훅 떨어지는 거죠. 급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산과 함께. 출산이 첫 번째 위험 시기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겪는 두 번째 위험 시기가 있어요. 갱년기. 이때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콜라겐만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콜라겐도 탄력 섬유이지만 엘라스틴도 탄력 섬유예요. 두 개가 같이 소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함께 급감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은 눈에 보여요. 뭐가 보이지? 주름. 그리고 셀룰라이트. 우리 임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살이 찌거나 혹은 키가 갑자기 크거나 하면 튼살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튼살 부위를 피부 조직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그쪽 튼살이 있는 쪽은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훨씬 함량이 적은 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 복합체를 흡수를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름, 셀룰라이트, 혹은 튼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탄성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혈관. 그리고 인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혈관이나 인대에 엘라스틴이 굉장히 다량 분포가 돼 있는데 이런 엘라스틴이 부족해진다. 혈관이 탄력을 일으켰죠.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환들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엘라스틴의 부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혈관 질환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만 먹는 것보다 엘라스틴이랑 같이 함께 먹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실험 G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일반 대조군이 있고 콜라겐만 먹이는 경우, 엘라스틴만 먹이는 경우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94 대 6의 비율로 섭취하는 경우 이렇게 비교를 쭉 해봤더니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복합으로 섭취를 하게 한 그룹이 이런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발현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늘린 거예요. 7개의 유전자를 다 검사해봤는데 단독으로 먹은 것보다 가장 뒤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올라갔죠.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동시에 복합 섭취를 하게 되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도 좀 줄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험주에게 10주 동안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같이 섭취하게 하고 다른 한군에서는, 대조군에서는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라스틴과 복합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유도된 피부 주릅이나 혹은 탄력이나 보습 이런 것들이 다 유의하게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좋다고 근데 우리가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콜라겐 하루에 얼마나 섭취를 해야 좋을까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니까 권장량 이내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 콜라겐 제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건강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인지 그걸 확인하시려면 그냥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사실 인체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성분이 잘 배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 영유아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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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iki